안녕하세요. PG 클래식 골프험이시다 옥선생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얼리코킹과 얼리힌징에 대해서 또 그거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개념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옥스윙에서는 얼리힌징을 무조건 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는 레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컨벤셔널 스윙 배울 때 막 쫙 늘어지는 분들에게 어떤 걸 시켜요? 코킹하세요. 여기서 L, L, L 어 이거 다음 어떡하지? L, L, L 이건 뭐였어요? 얼리코킹이었죠? 컨벤셔널 스윙 때 코킹 못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L2L로서 스윙을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리코킹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물론 배상문 선수도 하고 선수들에 따라서 그 느낌적인 느낌 그걸 좋아해서 얼리코킹을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얼리코킹을 한다는 건 사실은 꺾어놓고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릴 점을 찍어놓고 들어간다는 건데 이건 상당히 변칙화된 그런 스윙의 형태예요. 얼리코킹은 누가 얼리코킹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쭉 돌리고 가다가 돌리고 가다가 돌리고 가다가 마지막에 딱 걸리는 데가 코킹의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못 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딱 걸리면 이게 얼리코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아예 돌릴 생각도 안 하고 늘어지는 분들에게는 그냥 코킹을 하세요!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러한 수단이었던 거지 어떤 스윙을 해서 그거를 치는 형태로 사용하기 위한 건 아니다. 특히나 일반 골퍼들에게는. 물론 배상문 선수는 여기서 얼리코킹을 하고 이렇게 올리는 선수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일반적인 컨벤니셔널 스윙이라는 건 쭉 왼손이 처음부터 천천히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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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가 더 이상 손이 돌면 더 이상 못 도는 데가 있죠. 못 도는 데서 착각 걸려요. 문을 끝까지 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다시 문을 닫는 거예요. 그게 컨벤니셔널 스윙의 손동작이에요. 그런데 옥스윙은 힌징을 사용한다고 했죠. 힌징이라는 건 젖처를 쓰는 거예요. 젖처.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풀스윙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옥스윙은 이게 풀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건 풀스윙이에요. 그리고 클럽 페이스도 서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풀스윙이라는 건 내가 젖히는 포인트를 여기서도 젖힐 수 있고 여기서도 젖힐 수 있지만 바로 앞에서도 젖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나한테 어떤 상황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옥스윙은 젖혀서 때리는 오른손 동작이 주니까 그래서 어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 제가 스몰스윙에서 젖혀 하면 젖혀 이게 아니라 젖혀 이 리듬감으로 하면 스몰스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실제로는 더 일찍 젖히는 연습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만 어떤 일 때 어떤 연습을 하냐면요. 젖혀 돌려 젖혀 때려 이제 사이드를 보면 또 잘 맞겠죠. 그만큼 사이드 블루가 중요한 거죠. 이제 이런 식의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윙을 갖다가 젖혀 돌려 때려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젖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왜 늘 설명드리는 거지만 오프로치에서는 여기에서 젖혀 들어가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늘 손목을 꺾는, 꺾는 뒤로 젖히는, 젖히는 이러한 동작에 대한 습관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미들 스윙을 들어가기 전에 왜 이걸 하냐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젖혀 미들이 아니라 나중에는 젖혀 또 더 크게 하면 젖혀 해서 무조건 오른손목이 젖혀서 딱 걸리는 그 느낌이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스윙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젖혀 때려 이렇게만 해도 지금 사실은 스윙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런데 방향을 맞추기 어렵죠. 도약거리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쳐도 지금 거의 한 200 가까이 나가요. 스윙 크게 한번 보세요. 젖혀 그러면 이렇게만 쳐도 가는 이 어마무시한 이 젖혀 동작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연습을 하실 때 젖혀 돌려 때려 때려 할 때는 젖혀 돌려 때려 이게 아니라 그냥 바로 때려 바로 때려 때려는 젖혀 때려 아니에요. 나중에 뭐 리듬스윙, 빅스윙 가서도 젖혀 때려가 아니라 젖혀 때려예요. 젖혀 때려. 반드시 때려 때는 인정사정 없이 쥐어 갈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얼리 코킹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옥스윙에서는 얼리 힌징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무조건 나는 일찍 꺾는다는 느낌. 젖혀 때려. 이런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사이드볼 놓치기 때문에 드로우가 나죠. 그러면 밀어서 드로우, 더 밀어서 하이, 로우 다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은 비교적 짧게 여러분께 레슨을 드렸습니다. 젖혀, 얼리 젖혀입니다. 얼리 코킹 아니라 얼리 힌징 아니면 얼리 젖혀. 뭐 그렇게 어리굴 젖, 얼리 젖, 뭐 그렇게 해서 얼리 젖호로 꼭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슨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힘이 됩니다. 고심만 갑니다. 조금만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고요. 광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식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최윽대 구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